조심히 미르세요 엄마 고맙다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나 상중인 거 몰라? 아 또 며칠째 학교도 안 오고 보고싶으면 미치겠는데 그럼 어쩌라고 아참 엄마가 너 한번 보고싶대 어머니가? 응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해하시더라 아이 아직 송인재와 외동딸이라고 말씀 안드렸는데 아시면 좋아하실거야 어? 동훈씨는 내가 송인재와 외동딸이라 좋아하는거야? 아니 난 니가 가난뱅이 살인자의 딸이어도 좋아했을거야 그럼 부모님이 반대해도 나랑 결혼할거야? 아이 우리 부모님이 널 왜 반대해? 송인재와 외동딸 뭐 그럴리는 없지만 만약 그런다면 가출을 해서라도 너랑 결혼할거야 가출은 서영이지만 그 마음 맹세할 수 있어? 혈서 쓸까? 혈서 쓸까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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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맹세 잊지마 알았어 으흐흑 으흐흑 흐흑 obligations 끝났기 그 당 Order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